연속 낭독 아내는 그 순간을 견디면서 찬송가 446장을 부르고 또 불렀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냐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개월 시안부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이제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빚진자이다. 나는 그 빚을 갚으며 살겠다. 나는 그 빚을 갚는 게 부끄럽지 않다. 그 말씀처럼 나는 나머지 날들은 빚을 갚으며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보면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기근으로 힘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모금을 했다고 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분해 넘치는 모금을 너무 기쁘게 했다고 했다. 그 말씀을 보니 내 마음도 같았다. 믿음을 전수받았으면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북한 땅에도 빚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북한의 계회를 세우셨다. 그로 인해 남한으로도 보금이 전파될 수 있었다. 북한에 보금의 빚을 줬으니 육신으로라도 갚아야 한다. 북한에서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먹을 것으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나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계속해서 빚진 자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동안 보금의 빚을 진 것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빚이 있었다. 나에게 인간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게 내 남은 할 일이었다. 사랑의 빚은 결코 다 갚을 수가 없었다. 지인들은 시골에서 집 짓고 채식하면서 살아야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난 더 열심히 일하다 죽고 싶었다. 그래서 2012년 런던올림픽에 채플린으로 가서도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빚을 갚는 거라 생각했고 내 사역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힘든 시간을 견뎌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됐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말락이 4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내는 퇴원을 하는 내게 물었다. 많이 무서웠죠?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웠어. 다만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리더라고.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거라. 또 하나는 막내 시집을 안 보낸 거. 그러나 이제는 막내 트리샤까지 결혼을 시켰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야이다. 내가 횃불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전도했던 이관중 장이숙 집사 부부가 원주에 있는 코어원을 소개해 함께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인가 해야 되는데 그때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 마음이 울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 얘들아, 나는 너희만 할 때 수원역전에서 구두닦이를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거든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단다. 너희도 꿈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 후 두 집사한테 들었는데 그 몇 마디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병상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쾌유를 비는 위문카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일에도 큰 위로와 보상을 주시는 분님을 다시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눈의 66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